넌 어른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. 난 널 공화국의 영웅으로 만들고 싶었다. 나 살인마를 만들었어. 이제부터 남조선에서 네 임무를 많이 죽었어. 빼앗긴 우리 물건 반드시 찾아 돌아오라. 둘은 네 동생 혜인이 만날 수 있다. 북에서도 이미 널 버렸어, 임마. 네 안녕하세요 한민입니다. 떨리는 마음으로 영화를 봤고요. 저렇게 보셔주신 이달이 궁금한데 정말 한 줄이라도 영화 잘 보셨어요. 그 만큼 선심 성격법 주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우선 대우가 대우라는 걸 알고 있었던 때에는 좀 더 의지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 이제 대우가 대우가 아니라 명운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좀 더 이 친구를 지켜줘야겠다. 나 내 주변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받으면서 얘기했던 걸 기억합니다. 네. 어 글쎄요. 저도 그때 환경적으로 사투리를 했던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사투리를 했었는데 혹시 제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? 선배님. 저는 그냥 이런 어떤 구조적인 것들이 영화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고 그 말에서 오는 또 차이가 주는 주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생이 또 다른 누군가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. 네. 소감은 뭐 이를 말할 수 없이 그냥 네.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전생이 나랑이도 했구나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 네. 그런가봐요.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요. 아 그러세요. 수현 씨는 보시다시피 지금 너무 잘생기고 멋있잖아요. 근데 또 수현 씨가 가지고 있는 순서라고 되게 개구지고 또 밝은 면들이 많은 친구고요. 유천 씨는 아직 시작한 반대라서 제가 잘 모르겠어서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. 스파이 같은 경우는 우선 코미디 영화였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세인 오빠가 전 비주얼 담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글쎄요.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서 영화를 찍지는 않았었고요. 그리고 이번 영화 같은 경우도 또한 제가 남북 관계를 염려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좀 그런 어떤 인연이나 사상 부분에서 고민을 하면서 연기를 할 필요는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. 제가 회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로지 대우의 종칭으로서 좀 더 어떻게 하면 그런 감정 선대를 더 잘 잡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나가실 때 뒤태도 잘 찍어주세요. 만족이 있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